전승 목표니까요. 골저녀의 시조세라고 할 수 있는 화석 같은 두 팀이 당장 1년 만에 다시 맞대결을 펼치게 됐습니다. 반가운 얼굴들이 정말 많이 왔어요. 여기가 빅매친 거예요, 이제는 여기서? 네. 차수미, 자, 올렸어요. 역시 1, 2위 결정전, 연희. 연희. 이 경기 잡게 되면 바로 슈퍼리그 가는 거예요. 김민경. 데려. 개벤져스 분위기 좋아요. 김혜선. 호랑이. 너 이러면 안 돼, 혜나야. 혜나야, 너 그렇게 하면 안 돼. 정신이 육체를 지배한다. 구척장신 대 개벤져스 역시 팽팽한 선두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. 김진경에게 멋진 패스. 김진경, 올렸습니다. 김승혜, 김승혜. 아, 우랑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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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1등이 갈릴 수도 있겠네요. 한혜진 선수가 울고 있어요. 먼저 가세요. 고맙습니다. 여러분, 다행이에요.